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블림입니다. 영어책 원더를 읽고 있습니다. 어휘를 찾지 않고 한 번, 또 어휘를 찾으면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읽었는데요. 어휘를 찾지 않고 읽을 때는 3주가 걸렸는데 어휘를 찾으면서 읽으니까 38일이 걸렸습니다. 어휘를 찾아가며 읽느라 시간은 더 걸렸지만 어휘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, 아 이런 장면도 있었네 하면서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고요.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언어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한 번만 읽고 덮었으면 놓치는 부분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단계 독서를 하면서 컴퓨터에 정리한 단어를 이렇게 묶어봤습니다. 러블린만의 멋진 단어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. 보고 있으니까 뿌듯하네요. 앞으로 읽을 때는 이 단어장을 먼저 확인하고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.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들이 많아서 이걸 전부 다 외우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. 두 번 읽으니까 세 번, 네 번 반복해서 읽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책은 내용이 무겁지 않으면서 재미도 있고 따뜻하고 감동적입니다. 그래서 읽는 동안 지루하지 않았습니다. 처음 계획한 대로 다섯 번 읽을 때까지 꾸준히 읽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이 책을 반복해서 또 읽은 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